외국계 기업 취업 컨설팅 레쥬메이커와 함께 보테가 베네타 코리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66년 이탈리아 비첸자에서 창립된 보테가 베네타는 유서 깊은 가죽공예의 전통을 바탕으로 탄생했습니다. 절제미와 최고의 품질, 장인정신이 보테가 베네타의 중점인 것은 가죽공예의 전통을 이어온 브랜드의 특징입니다. 보테가 베네타가 소수만 알던 브랜드에서 전세계가 아는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구찌그룹이라 불리는 캐링그룹에 속한 이후부터의 행보라고 보여집니다. 처음에는 가죽제품으로 시작된 것이 현재는 주얼리와 가구를 포함한 액세서리와 향수, 시계까지 세력이 확장되었습니다. 국내에 보테가 베네타가 들어온 것은 지난 2002년으로 본사의 성장과 더불어 국내에서도 입지를 다지며 지갑 열풍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보테가 베네타는 여타의 브랜드와 다르게 서비스 리테일을 제외하고도 일반 사무직 채용에도 활발합니다. 특히 인턴 모집에도 적극적이므로 명품 브랜드에서의 경험을 쌓고자 하는 대학생이라면 눈여겨볼 만한 채용 공고들이 많습니다. 보테가 베네타 코리아에서는 직무마다 다르지만 컴퓨터 스킬과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중요시 생각하며 기본적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기업이므로 세일즈에 관한 기본적 지식과 경험이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서류 전용과 면접 전용으로 채용이 진행되며 직무마다 상의할 수 있으나 제출 서류로는 영문 이력서 레주메와 영문 자기소개서 커버레터가 필수입니다. 명품 브랜드로서 꾸준한 성장을 하며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보테가 베네타 보테가 베네타 코리아의 일원이 되고 싶다면 레주메이크 취업 컨설턴트와 상담받아보세요. 기업의 특징과 본인의 강점을 잘 매치한 합격하는 국영문 이력서 작성부터 면접 준비 그리고 연봉 협상을 통한 최종 합격까지 지금 바로 레주메이크와 함께 시작하세요. 레주메이크는 외국계 기업 채용 사이트 자포스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이력서 작성법부터 면접 준비에 대한 취업 정보와 채용 정보 그리고 기업 정보까지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읽어보세요.